박정진의 유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이 현대문명을 주도하는 서양 철학이 왜 존재를 물질로 볼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눈앞에 있는 것은 다 존재예요 사실 이게 존재를 좀 더 설명하면 자연적 존재입니다 자연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연적 존재인데 문명은 말이죠 이걸 어떻게 가서 물질로 봅니다 물질로 보는 게 과학적인 영향이 있죠 기계, 특히 나가면 기계로 바라봅니다 이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그러니까 그 존재 제가 이야기할 때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자연적 존재, 자연적 존재라는 걸 이제 형용력 붙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적 존재입니다 존재는 이 자연과학 기계 이거는 뭐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이게 전부 제도라 제도적 존재자죠 인간이 만든 것은 전부 존재자입니다 존재자 자연이 아니라 존재자죠 자연적 존재이고 제도적 존재자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문명이라는 게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뭐 인간의 이제 두뇌가 머리가 작용해 가지고 뭐 도구를 만들고 또 제도를 만들고 모든 뭐 신화 제도 기술 경험을 다 만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존재를 자연으로 다 만드느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존재, 자연을 왜 결국 말하자면 자연, 자연적 존재, 자연을 왜 기계로 다 생각하느냐 이 자연과학의 영향인데 자연과학 아니어도 여러 제도, 문명이라는 건 여러 제도가 있죠 이게 문명이라는 게 다 제도예요 사실은 문명이라는 게 어떤 형태든 제도예요 제도 제도도 존재자로 만들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가피한 방향이긴 한데 그러나 그 이게 너무 극단화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서양 철학자들은 물론 이제 서양 철학자들 중에도 뭐 자연주의 지지자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대체로 이제 주로 뭐 자연과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쪽의 문명권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과학의 영향은 이제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그게 합리적 계산 과학자는 자연과학이라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삶에서는 그게 합리적 계산 아닙니까 합리성 합리성을 좀 합리적 계산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극단화 된 거죠 현대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의 철학적 화두로 이래 던져보셔서 서양 철학자들은 왜 자연적 존재를 자연을 자연적 존재를 유물기계론으로 환원시키고 환원시키고 이게 일종의 그 서양 철학의 종말 현상 그러니까 서양 철학을 두고 철학의 종말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새로운 철학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양의 여러 가지 사상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가져가서는 가져갔다 말을 안 해요 동양의 영향을 크게 입어 놓고는 전혀 영향을 입었다 말하지 않아요 그게 서양 사람들의 또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약간 말이죠 자기들끼리는 뭐 주석을 많이 달고 뭐 그 어떻게 말하자면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큰 거는 또 가져가요 그래서 뭐 동양 철학을 가져가서 뭐 가져갔다 소리 안 하고 말이죠 일종의 약간 어떻게 보면 도덕질이죠 사실은 내가 그 영향을 받고 뭐 이렇게 내가 뭘 했다 이럴 때 그건 아예 입다 물어 버려요 마치 뭐 서양이 정의인 채고 정의가 최고고 공정이 최고인 채 하지만 다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큰 철학자일수록 가져왔다 소리 안 해요 지가 다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다 라는 거죠 물론 아이디어 수준에 가져간 것도 있는데 사실은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고 내용을 거의 다 가져간 겁니다 무슨 아이디어 수준이에요 다 내용이지 근데 가져가는데 결국은 왜곡시켜 마지막에는 왜 자기들의 그 철학적 관성이 있단 말이야 전통일 수도 있고 관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동양 철학자는 한국 철학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서양 신봉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죠 특히 전문가들이 말할 때는 말이죠 요즘 니체 데리다 들레즈 이야기 안 하면 이거는 학자도 아닙니다 그런 일종의 유행 타는 것이긴 한데 뭐 유행을 타기도 타야 되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게 동양의 불교나 도학의 정신 자연주의 정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가져가서 공부해 놓고는 뭐 입 딱 닫고 말이죠 근데 제대로 하면 또 괜찮아요 제대로 절대 안 해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서양 철학의 은밀히 말하면 서양 철학은 종말에 이르렀다 할 수 있어요 종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는 거죠 종말에 몸부림을 치는 게 오늘날 서양의 후기근대 철학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대단한 철학했다고 외우고 배우고 신봉하고 철학을 종교화하고 있죠 그게 우리가 철학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철학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해 사유를 덮어 씌우는 거죠 존재가 있는데 내 사유를 덮어 씌우는 거야 그게 철학이야 사유를 씌우는 거죠 덮어 씌우는 거죠 사유 존재의 철학적 제도에서 헤겔과 마르크스에 이르러 유심론 유문론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유심론과 유문론을 반대로 보죠 유심론 글자로 보면 반대니까 반대가 아니죠 유심론의 결과가 유문론이야 현상학은 항상 서로 과역에서 반대로 할 수 있어요 있는 것은 없다 유는 무가 되고 무는 또 유가 돼 없다 하면서 또 유가 생겨 유심과 육무론이 교체고 있다 없다 교체야 계속 왕래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뭡니까 앞에 학자가 있다 하면 뒤에 학자가 없다 하고 뒤에 학자가 없다 하면 그 다음 학자가 있다 하고 이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종의 자기 철학을 구성하는 거죠 사실 좀 변신이야 그게 좋게 말하면 변형인데 창조적 변형이죠 창조적 변형인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창조로 변형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변신에 불과해 일종의 주술사들이 변신하는 거 있죠 뻔한 건데 뻔하지 않은 것처럼 온갖 말의 레토릭으로 치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마치 여자가 화장을 하듯이 치장을 한다 치장을 하면 그게 뭔가 잘 안 보여 벌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자세히 벌레 얼굴을 볼 수가 있다고 잘 보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서양철학이 급기야 이제 물질의 자리에 존재를 대입했단 말이야 물질의 자리에 존재의 자리에 물질을 대입했다는 게 좀 더 낫겠네 자연이 먼저니까 존재의 자리에 존재가 다 물질이라고 바라본 거야 물질의 자리에 존재를 대입했다는 말이 되지만은 보다 정확한 거는 존재의 자리에 물질을 대입해서 다 물질이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게 뭐 자연과학의 영향도 큰 거죠 그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물신 숭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일군의 철학자들은 또 해체한다 구성 철학 종래의 칸트 철학 같은 걸 구성 철학이라고 얘기해 뭔가 재구성했단 말이야 컨스트럭션 했다 구성했다 이러고 구성은 또 재구성이 아니라 리컨스트럭션이야 그건 이제 구성 철학이라는데 구성 철학을 해체한다고 막 떠들죠 근데 해체라는 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압순 철학자를 해체를 해야 자기 철학을 할 수 있잖아 자기 철학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체하는 건 방법인데 해체 중이라고 주령하는 건 이건 사실 철학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이 존재로는 확실히 못 넘어오고 현상학에서 존재를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체, 대상, 현상, 주관, 객관 객관이라는 건 여러 사람의 주관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사물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은 존재로 있는 건데 우리가 객관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본 것을 합의해서 어떤 관점에서 통일하는 거야 이렇게 있다 합의하는 거예요 주관의 합의래요 객관이라는 것은 이게 전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심 유물 이게 현상의 종결이야 추상 기계 이게 이제 유물로는 마르크스의 기계론은 들려주는데 이게 결국 추상 기계론으로 지금 와 있잖아요 사유라는 게 존재는 자연적 존재인데 철학이라는 게 다 사유가 존재를 덮어 씌운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덮어 씌우지 않은 것은 존재론이 돼야 돼요 이게 존재론 그래서 모든 존재를 사유가 덮어 씌운 체계가 다 이 현상학 체계고 이 현상학의 틀에 수양 철학이 다 있단 말이야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변신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바라보면 그런 거죠 뭐 힘의 철학이나 힘이라는 게 뭐 힘이라는 게 실체론이 없으면 힘이 안 되죠 힘의 철학이나 기계의 철학이나 다 그런 게 다 통하는 거야 단지 이제 그들 철학이 굉장히 난사하고 복잡한 이유는 이 동양적 사유를 가져가서 도교적 사유 불교적 사유를 가져가서 서양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현대 과학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는 그게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현대에 맞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갔을 때는 그것은 존재를 심하게 말하면 왜곡시키고 있다고 봐야죠 존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존재 자체로 봤을 때는 존재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서양 철학은 존재를 왜곡시켜 가지고 사실은 물질 기계에 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답인데 이제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서양 철학은 왜 물질 기계를 존재라고 할까? 다시 말하면 존재를 또 왜 물질 기계라고 할까? 철학적 과제입니다 현대 철학, 미래 철학의 과제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서양 철학적 계보들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보기는 좀 어렵지만 흔히 여러분 플라톤, 플라톤의 이디아 철학이란 것은 기독교와 똑같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대중적 플라톤이즘이라 하는데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 뭐 다른 것 같은데 원래 같은 거야 플라톤은 철학이고 기독교는 종교잖아 플라톤, 기독교도 다 같은 거야 데카르트, 스피노자 사유도 다 같은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유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기계론의 시작이고 스피노자는 유문론의 시작입니다 능산, 소산 이런 게 능산, 소산은 뭐냐면 기독교가 하느님이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하느님을 제외하고 피조물 안에서 이게 일종의 섬스턴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질에 그래서 능산, 소산은 이래요 용어를 바꿉니다 결국은 창조, 피조래요 능이라는 게 능동력이 창조고 소산이 피조예요 그런데 창조, 피조를 이렇게 자연 자체 속에서 설명하는 자연 자체로 설명하기 때문에 능산, 소산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다 매기통하는 거야 기계, 물질, 유톤이 과학이라는 걸 특히 과학 때문에 수형 철학이 다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현대 철학은 유톤 역학이 지배당하고 있다 보면 돼요 사실은 말은 다르지만 라이프니치 단자론도 미적분학론 같은 그렇죠 칸트도 결국 그렇죠 그 칸트의 절대 양심이란 것은 사이언스 과학의 시대 근대 과학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양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이언스에서 칸시언스에서 양심을 만들어낸 게 칸트야 해겔, 절대정신 이게 말할게 절대 물질을 내줘요 니체 힘의 의지 힘 아닙니까? 힘이 기계죠 나중에 이게 다 나오면 현상학이 이제 그전의 철학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다시 보니까 아 이 서양 철학이 현상학이었네라고 확인하는 거야 이제 그 현상학에서 존재론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하이데거의 존재론 이그지스턴스와 에센스 소위 플라톤의 에센스와 이그지스턴스가 다르다는 걸 주량하는 게 하이데거예요 근데 이 속에 사실 좀 포함되어 있죠 서로 맞물려 있단 말이야 이제 라깡, 들레주, 데리다 이게 이제 라깡이 이제 상상계, 상징계, 실체계로 갖고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야 해석을 다시 하는 거죠 데리다 해체주의 촘스키, 능동, 수동의 왕래에게 변형선성모법이에요 지금 과학에서 하이젠버그 아까 유턴과 과학을 왜 넣었냐면 이 양반은 과학자지만 과학이 철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넣어놓은 겁니다 유턴 과학자 가장 최근의 철학자가 하이젠버그죠 불확정성물리 이거는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한다 관찰자에 따라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도 되긴다 이렇게 이제 왔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이런 것을 다 통과해 가지고 넘어가가 신체적 존재론 이게 물질이나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할 때는 물질이나 기계로 환원시키지만은 존재 그 자체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게 신체라는 거예요 신체 이때 신체는 육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질이나 육체라는 의미가 아닌 그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신체적 존재로 합니다 이게 이제 동양의 우리의 그 전통적인 생명사상 생명사상에 도달하는 겁니다 거꾸로 서양 철학을 이렇게 완전히 극복을 해야 우리의 그 알사상 생명사상이 얼마나 위대한 거를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런 철학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걸 말하자면 주체 대상의 현상학이 유물로 실체 노로로 나아가는 여정이라 이게 철학적 여정이라 서양 철학적 여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게 철학적 여정이라 그래서 철학 철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철학이 해석학이니까 자연에 대한 해석학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 해석학이 또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뭐 반드시 철학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는 거죠 철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 문화는 여러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자신이란 관념에서 자신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되는 거야 뭐가 있어야 새롭게 되지 믿음이 있어야 새롭게 되는 거야 새롭게 계속되면 자기를 더 성화시키고 높은 경지에 도달하면 자신에 도달하는 거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문화를 바라볼 때 뭐 자연에서 종교가 있고 종교와 과학학문이 있고 예술 이렇게 문화 장르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현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자유론 개념 평등 개념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문화를 진화라는 그 자신이란 게 진화죠 진화라는 게 새롭게 변하는 거 아니야 진화의 개념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게 완성되면 이제 박의 사랑에 도달해야 되는 거야 예술의 경지나 자신의 경지하고 이게 같이 수평적 기둥이 같은 겁니다 통하는 겁니다 자신의 도달해야 예술에 도달하고 있고 예술에 도달하는 정신이야말로 박의의 정신이야 그 다음에 우리 전통 천지인 사전을 천지인으로 바라볼 수 있죠 이게 완성이 무시무종이죠 유교는 뭡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화 이게 평천화가 됐을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도교는 도법, 도법자연 아닙니까? 도교 선도가 천법도,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게 완성이 있어요 사실은 도법자연, 지법천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류가 다르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지만 거꾸로 이 기둥으로 봤을 때 또 이제 기둥이 다 통해요 이게 완성이야 자신, 예술, 박예, 무시무종, 평천화, 지법천, 땅에 사는 존재지만 하늘에 도달해야 되는 거야 하늘에 도달 이게 이제 하늘에 도달하는 건 초월과 신을 이야기할 때 초월과 내포 내가 초월적이지만 다시 모든 사물에 내가 있다, 내포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동시에 돼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잘 표현된 게 이제 도교 선도는 도법자연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서양 철학에 주눅들지 말라요 그리고 동양 철학, 중국 철학에도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학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존중은 하되 존중했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남한테 물어야 되고 공부는 끊임없이 해도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존중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도구바라 매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부인양 매달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사유를 생활하는 사유라는 게 꼭 철학을 한다고 사유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도 생활의 사유가 있잖아요 생활의 사유도 우리 전통 사상 쉽게 말 알 생명 사상을 토대로 서양 철학을 다 해석하고 중국 철학을 다 해석하고 아 이게 우리 철학이 동서 철학을 다 포용할 수 있네 동서 철학의 그릇이 될 수 있네 동서 철학의 종말에 다 종합해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천부경에는 무시무종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서양 철학적으로 말하면 유시유종이야 유시가 무시야 이게 돌아가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 사상 속에서도 그걸 잘 갈고 따듬고 해석을 잘하면 얼마든지 서양 철학 중국 철학을 넘어서는 철학이 있으며 그러한 철학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전통 사상을 토대로 했을 때 우리가 철학적 독립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자연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중에도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 방식이라고 부르죠 문화는 여러 방식이야 삶의 여러 방식이 문화라 여러 방식이 있는 것 중에 다 일부라는 걸 알고 또 그의 완성은 자신, 예술, 박예, 무시무장, 평천하, 지법천, 초월, 내재가 동시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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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